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름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저희 18년 사회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리학 과목이죠 1번 시작합니다 1번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이죠 1번 병원균은 담자군에 속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잔한균에 속하고 있습니다 2번 균사가 뿌리의 상처에 침입한다 아니고요 각피를 상처를 통해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피를 직접 뚫고 침입한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주로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발병한다가 아니라 이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은 저온 병에 이죠 20도 이상이 되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저온 병이다 4번 디티아논 수화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디티아논 수화제가 뭐다? 살균제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과 같은 병에 방제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의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잎이 쪼글쪼글해지면서 열매가 열린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 그게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이다라는 것 각피를 직접 뚫는다 얘는 1차 전염만 한다 2차 전염만 일어나지 않는다 저온 병이다 이상 비대진다 이렇게 이상 비대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실게요 2번 다음 방제 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식물병을 했습니다 병이 심하게 발생한 포장은 비기주식물로 돌려짓기를 한다 비기주식물로 돌려짓기를 한다는 것은 이 병균이 뭔가 토양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저항성 대목으로 접목하여 재배한다 저항성 대목으로 접목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건 뭐라고요? 오이류 덩굴 쪼금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땅 속에서 이런 포자들이 땅 속에서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에 오이덩굴 쪼금병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토양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고 그리고 토양에서 전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작을 한다라는 거 돌려짓기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덩굴 쪼금병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토양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돌려짓기를 할 때도 5년 이상의 어떤 텀을 두고 돌려짓기 윤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정리를 하실게요 3번 사과나무 불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잔황포자와 병포자를 형성한다 맞죠? 얘는 잔황균이에요 2번 강한 전정작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전정작업을 하면 상처가 나고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침입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3번 사과나무의 가지에 감염되면 사마귀가 형성된다라는 것 사과나무 불안병은 사마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수피가 갈색으로 바뀌면 이 부분은 지금 안쪽이 수피가 터진 부분의 안쪽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갈색으로 바뀌면서 수피가 이렇게 터지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과나무 불안병이고 심해지면 여기서 갈색의 점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사과나무 불안병이다라는 것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 병원균이 수피의 조직 내에 진입해 있어 방제가 어렵다 수피의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병증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병원균에 대하여 항균력이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식물병을 방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 방제법이 있었죠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등등 그중에 이것은 바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다 이걸 뭐라고 여러분? 생물적 방제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화학적 방제법이 이제 살균제를 이용하는 것 농약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종적 방제법 재배적 방제법,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봄으로써 방제하는 것 네 번째 물리적 방제법이 이제 기계적 방제법이죠 손재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 직접적인 어떤 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중에 제가 이제 생물적 방제법만 이렇게 약독 바이러스나 기량미생물이나 미생물 등에 의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물적 방제법의 장단점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환경, 친환경적이죠 그리고 지속적 농업에 굉장히 잘 부합된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화학적 그런 방제에 비하면 약해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지만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생물적 방제의 특징이죠 그러면 뭔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제를 원할 땐 어떤 방제? 바로 화학적 방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답은 2번이고요 5번 식물의 뿌리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토양서식병원교는 뿌리욕을 유발한다 그러면 그 병원체를 아셔야 된다 바로 뭐예요? 뿌리욕은 세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 세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1번 알터나리아 말리 AM 그렇죠 알터나리아 말리 그래서 저희가 AM 독소이다 해서 기주특위적 독소이다 이런 거 외웠었죠 2번 피리큘라리아 오리제차 많이 봤죠 피리큘라리아 오리제차 이것에 대한 학명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바로 벼도열병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서커스포라라는 것은 서커스포라 속에 해당이 되는 어떠한 병원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잔왕균에 속한다 정도 그 다음에 4번째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즉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뭐예요? 뿌리욕병 또는 금도안종병이다 라고 부르는 그것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라는 것 자 뿌리욕은 세균이고 그 세균의 이름까지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외워주신다 라는 거 뿌리에 혹을 생기게 한다 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처 등을 통해 또 고온다습한 환경 뭐 그리고 이제 기랑 미생물로 아그로박테리움 K84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고 정리를 해두세요 아 6번은 너무 우리가 잘 보너스 문제처럼 맞힐 수 있는 그쵸? 다음 식물병원 최종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바로 4번의 바이로이드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포 식물 세포 하나를 보여드렸고 이것이 바로 뭐냐 선충이다 그래서 선충의 가운데가 구침이었다 선충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진균의 균사였죠 그래서 진균 선충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진균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 바이러스 여러가지 모양 공 모양 또는 줄 모양 등등 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세포 내에서도 굉장히 점과 같은 그것이 바로 바이로이드다 바이로이드다 라는 거 얘는 식물에만 어떤 병원성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특히 최초의 어떤 바이로이드를 발견한 게 감자 갈죽병이다 라는 거 그래서 주요 병직에는 왜소하고 축소하고 축소하고 죽으로 자가 드는 거 축소되고 왜소해지고 자가 위축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7번 그냥 보시도록 할게요 약제 저항성균의 출현기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제에 저항을 하는 균이 출현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약제 저항성균의 출현기작 1번 대사 우회해로의 불활화 우선 냅둬 볼게요 2번 병원균에 의한 약제의 불활화 병원균에 의해서 약제가 여러분 불활화라는 게 불활성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약제가 불활성화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항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균이 맞습니다 3번 균체 내로의 약제 침투량이 감소 그렇죠 이런 병원균 안으로 균체가 침투하는 것을 감소 아예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내성을 갖는다던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불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약제의 저항성을 할 수가 있겠죠 2번 3번은 맞아요 4번에 대사의 변화에 의해 저해된 효소의 생산량이 증가 약제에 저항할 수 있는 효소예요 병원 미생물이 발생하는 약제에 저항할 수 있는 효소 생산량이 증가하고 활성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저항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면 1번에 대사 우회회로의 불활화 대사 우회회로는 이 생물 병원균의 어떤 여러분 물질대사라는 것은 어떤 생물체 안에서의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 생물체 안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변화되고 최종적인 어떠한 산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병원균도 이런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대사 과정을 거칠 때 어떻게 된다고 보면 대사 우회회로의 불활화 불활화가 되면 안 되는 이건 반대로 뭐냐면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 이 병원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대사 우회회로가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거는 반대로 대사회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병원균이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 더 저항할 수 있는 기질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밑에가 약재에 대해서는 불활성화가 되는 것이 맞고 이 병원균이 약재에 대해서는 불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약재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성을 갖는 것이고 첫 번째에서 대사회로는 어떻게 된다? 물질대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건하게 됨으로써 저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과나무 붉은별 무늬병 자 붉은별 무늬병 나왔다 그럼 바로 얘 뭐예요 여러분? 녹병균이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붉은별 무늬병균이 해당하는 분류균이니까 녹병균이니까 뭐예요? 바로 담자균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붉은별 무늬병하고 검은 무늬병하고는 또 틀리다 검은 무늬병은 뭐예요? 불완전균유에 의한 거였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서 사과나무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에서 얘는 담자균 증보의 녹병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배나무 사과나무에서 녹병포자 녹포자의 형태로 또 향나무에서 겨울포자와 담자포자의 형태로 기주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이 사과나무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같은 경우는 무엇이 없다? 원래는 녹병균 같은 경우는 포자가 5가지 형태여야 된다 그럼 지금 어떤 포자가 없다? 여름포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특이한 그런 녹병균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향나무에서는 향나무 녹병 배나무 사과나무에서는 붉은별 무늬병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잘 나오고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번 식물병의 원인 중 생물성 병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생물성 병원이라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생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는 생물성 병원이 있고 비생물성 병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기생성 전염성이 있고 비생물성은 비기생성 비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는 뭐 이런 거 온도 강선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있고 생물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각종 유해 생물들이었죠 세균 진균 선충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등등등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진균에 의한 것이 생물성 병원 중엔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의 pH가 아니죠 pH는 생물성 병원이 아닙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외우지 않더라도 pH가 생물적인 것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다라는 거 10번 보도록 할게요 감자역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재배법 및 환경 조건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냈습니다 감자역병은 저온다습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병이었다라고 그것도 꼭 외워되는 것 중에 또 하나였죠 저온 병에이며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을 발생시킨 대표적인 그러한 병에이다라는 거 식물병이다라는 거 그래서 감자역병은 이런 거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생할 수 있는이에요 없는이 아니라 그렇죠 저온다습할 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가뭄이 있고 과습이 있으면 당연히 보겠어요 과습이겠다 제가 과습은 알겠다 그런데 돌려지기하고 이어지기가 있다 그런데 감자역병 같은 경우는 흙 속에서의 어떤 병든 감자나 또는 시감자 이런 데서 월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면 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돌려지기를 해야지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뭐예요 이어지기와 가습이다 그래서 1번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감자역병은 아일랜드에서 대 발생하였다라는 거 압록색의 수침삼의 부정형 병반 뒤쪽도 곰팡이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또 정리해보세요 11번 다음 가로 안에 해당하는 용어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어느 식물이 본질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때 얘는 원래 본질적으로 그 병에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병원체에 대하여 뭐뭇이 있다가 아니라 뭐뭇이 없다고 한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의 친화성이에요 뭐냐면 면역성하고는 틀려요 면역성도 어떤 식물이 전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성질을 면역성이라고 해요 근데 면역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내가 면역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면역성인데 반해서 친화성이라는 것은 아예 질적으로 그 병과 이 기주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 예를 들어 사람이 여러분 애완견이 걸리는 병을 사람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그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애완견에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서로 친화성이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완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나한테는 옮길 수 없다라는 게 친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질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친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일정 병원체에 대해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러한 질적인 그래서 본질적인 질적인 이런 말이 들리고 아예 어떤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바로 친화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은 친화성이 없다 면역성이라는 것은 전혀 걸릴 수도 있었지만 면역을 획득함으로써 병에 걸리지 않는 성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병에 대한 식물체의 대처에서 제가 감수성, 저항성, 회피성, 내병성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면역성도 문제가 간간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도록 할게요 기주의 품종과 병원균이 레이스 사이에 특이적인 레이스 사이에 특이적인 상호관계가 없는 저항성 그래서 우리 저항성에는 여러 가지 저항성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수평저항성과 수직저항성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눈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평저항성이라는 것은 수평하게 모든 레이스에 골고루 저항성을 갖는다 그래서 골고루 저항성을 갖는다 해서 수평저항성 수직저항성은 특정 레이스에만 그래서 수직으로 특정 레이스에만 병원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수평저항성, 수직저항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이적인 상호관계가 없잖아요 특이적인 상호관계가 있으면 수직저항성이 없으면 수평저항성이 있죠 병원균에 골고루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13번 오이 노균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오이 노균병은 조균류에 속하면서 조균에는 난균류하고 접합균류가 있었죠 근데 얘는 뭐다? 유주자를 형성하는 난균류였다 그거 하나 오이를 노균병하면 조균 중에서도 난균류에 속한다 즉 그래서 유주자를 형성한다 그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1번 잎에서만 발생한다 굉장히 큰 특징이죠 잎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2번 병원균은 유주자를 형성한다 맞지요 난균류죠 3번 고온건조 조건에서 급격히 발생한다가 아니라 얘는 저온다습병이다 저온다습하면서도 약간 저온일 때 잘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이 노균병이다 라는 거 특히 습한 장마철 이럴 때 그래서 이 3번이 틀렸죠 4번 하우스 재배에서는 환기를 잘 하지 않아 과습한 경우 그렇죠 하우스 재배에서는 통기나 환기가 잘 되지 못해서 과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답은 13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저온다습 이패면 발생한다 해서 다각형 이패 그 앞에 보시면 다각형의 어떤 사각형 또는 오각형 이렇게 이런 다각형의 어떤 단갈색 무늬로 발전이 되고 이게 뒤인데요 뒷면에는 어떤 가루나 어떤 서리의 모양과 같은 곰팡이가 생겨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노균병 14번 소나무 입마름병의 병중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소나무 입마름병 1번 봄에 묵은잎이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대량으로 떨어진다 봄에 굉장히 확 병이 퍼지면서 가을에 잎이 우수수수 많이 떨어져 특히 청숙한 잎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소나무 입마름병이고 그것은 소나무 입 떨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2번 잎의 바늘구멍 크기의 젓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동심원으로 점점 커지는 경우 동심원에 어떤 윤문을 발생하는 것은 탄저병이 좀 그러하죠 3번 잎의 띠 모양의 황색 반점이 생기다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반점들을 합쳐진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입마름병에서는 병증을 작게 적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잎이다라고 한다면 처음엔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띠 모양의 어떤 누렇게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병해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반점들이 합쳐져서 전체를 이렇게 갈색으로 덮게 되는 것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나무 입마름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도 읽어보시면 아니고요 그래서 15번 그래서 소나무 입마름병은 불안정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소나무나 해송 등에 특히 발생을 한다는 거 고온다습할 때 배수불량 이럴 때 많이 발생합니다 15번 수박탄저병균이 월동하는 장소를 옳지 않은 것은 수박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런 병돈 부분 병돈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열매도 되고 줄기도 되고 잎도 되고 이런 거나 또는 종자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이런 식물체 이 수박의 대부분의 식물체에서 월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동하는 장소가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열매, 수박에도 될 수 있어요 2번 곤충이 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답은 2번이네요 3번 병든 줄기, 4번 종자 표면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월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박탄저병, 수박의 이러한 병애들이 보이고 있죠